안녕하십니까. 지금 추념사라고 했지만 추념사라기보다는 오늘 우리 당직자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순서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대법원 앞에 가가지고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릴레이를 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퇴진운동 시위를 제가 하고 왔습니다. 어제 나가보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매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유연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서 우리 현재 이 정부의 부담성 또 사회에 공정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그것을 온 시민들한테 프로하고 있고 그것을 유튜브로 작성을 해가지고 내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 자리에 함께했는데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와가지고 외치고 다녔듯이 우리는 그들이 한 말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거기에 맞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상황에선 공정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은 공평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지역사회와 국가는 정의로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단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분노하는 겁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항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한 행동, 행적 이런 걸 보면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국가가 상권 불리기라는 게 됐습니까?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그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면 모든 기틀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한 수 더 떠가지고 어저께 누굽니까? 김오수 대검찰청장 첫 출근하는 날이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어떤 얘기인가 하면 물론 현 정부가 인재가 없기도 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요구하고 본인들이 자기의 말 잘 들을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강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이번에 검찰청장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연 그들을 보고 지나가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들한테 큰 분노로 와 닿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호국 영령들에게 6월이 돼서 전례에 없던 우리 국민의힘이 오늘 이렇게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지난 1950년도 6월 시절 발생한 발발한 그 6.25전쟁을 막아주지 않았으면 우리의 지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돼가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언감성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고 당연히 우리는 이분들의 그 공과 그 오를 기려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다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호국 영령들이 6.25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켜야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지금 우리나라 이게 지금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정말 우리는 국민을 위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까? 모든 것을 국민으로부터 뺏어가려고 하는 이 정부를 우리는 응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정신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지탱해 나가면서 우리 정치를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소천가평의 대표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이 국가를 지키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저와 함께 동조해주시고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 때문에 저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 또 당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주십시오. 앞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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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